안녕하세요. 2024년도 3월 고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의 화학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얘는 통학과학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고 화학에서도 언급은 좀 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1번 문제도 도움이 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땡땡 연구소는 여러 연구소와 공동으로 무엇을 이용한 축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대. 자 여기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부터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결합해서 한 층으로 배열이 되어 있대. 하나의 층으로 만들어진 이 레이어 얘는 그래핀을 말하는 거죠. 그냥 바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번에 대한 정답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쌤이 얘는 연계율을 좀 다 써뒀거든요. 자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인데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염화칼슘 오른쪽은 설탕. 이건 이용결합물질 얘는 공유결합물질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기억. 기억은 이용결합물질이 맞고요. 설탕 공유결합물질은 분자이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이 염화칼슘은 주변의 가로수들을 좀 말라죽게 하거나 자동차 부식을 좀 일으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재설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소금으로 재설을 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정답 4번이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통과가 아닌 화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이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누구로 암모니아를 만들어 당연히 질수겠죠. 과학자들은 석유로부터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질수와 합성 섬유가 되니까 그냥 4번이 정답이네 암기해서 문제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4번 가보겠습니다. 통학과 화학 모두가 연계되는 주기율표가 됩니다. 다음은 원소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다 써야죠. 2주기 우리 배, 풍탄, 질, 어, 에프, 나, 만 그 다음에 얘는 C, L이겠지. 어? 자 근데 여기에서 A와 B가 금속 원소래. 이거 두 개가 A, B인데 B, C는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9래. 그럼 얘가 원자과 전자수가 7이고 얘가 원자과 전자수가 2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맥스, 9가 됩니다. 어, 그래서 얘가 이제 B이고 이게 A면 금속 원소가 되고요. B 플러스 C라고 하면 9가 됩니다. 이게 이제 D가 되겠죠. 기니, 디리로 해당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요. A, D, B, C. 어, 자 정답 2번이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되게 괜찮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번, 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화반응을 이용한 사례이다 라고 하네.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술을 바른다 라고 하네요. 어, 지금 이게 염기라서 우리가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거고 생선회의의 비린내는 염기성이니까 산성을 사용합니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서 속이 쓰릴 때 재산제를 먹는다. 염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억, Btb 용액을 이제 암모니아술에 떨어뜨리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어, Btb는 뭔데? 노, 노, 푸가 되니까. 기억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산성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H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ㄴ, ㄷ을 혼합하면 중화반응 당연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풀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